내가 야 지금 얼마나 나왔으면 너 표정으로 한번 얘기해봐 대충 표정으로 알았지? 얘 표정은 진짜 다 읽지 형 저 원래 배우 출신이에요 아 진짜로? 응 그런 순간 얘가 잘 찍었구나 또 시작이다 또 바보지 시작이다 난 왜 비슷해 허스케어지네요 제 고등학교 때 형님 목소리 따라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애들 거기서 그래서 노래방 가면 다 형님 목소리 따라했어요 그리고 김경호 형님 노래도 노래방에서 김경호 형님 노래 부르면 다 김경호 따라 경호 해봐 경호 꺼 해봐 순간을 스쳐가는 모든 일들이 아우 마찬을 하인 우리와 같아 거꾸로 강을 거슬러 그럼 저 힘찬 용어들처럼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밥 먹으러 왔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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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대찌개 먹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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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마음대로 자기가 막 회전을 해요 으? 우리 마음대로 자기가 꺾여 이렇게 누가 자꾸 튀어나와요 혼자 깨끗한 척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웃어 야 너 왜 이렇게 웃었나 아 이 형 어떡하지 이 매력 나 나중에 방송 나가고 이 형의 실체를 내가 SNS에 공개하겠어 난 진짜 윤도 형님이 같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 놓고 내 이러는 거 사실은 형님 없고 나의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벌러동하지 않았을걸? 지금 어느 정도 내려놓은 거예요? 난 많이 내놓은 거 알아요 지금 지금 엄청 나 지금 수염 보여요 여기? 왜? 나 그냥 막장이야 나 지금 막장 How much? How much? How much? How much? How much? 연기 이런 거 보면 돼 뭐? 이게 뭐야 이게 진짜? 3, 2, 5, 43 43 43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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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3 리러 13,000원 정도 되나 보다 땡큐 이 사람 어떡하지? 영기 씨 좋겠다 영기 씨 좋겠다 영기 씨 좋겠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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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